김정은 선생님의 사랑과 배려에서 진행되는 조선선언단 창립 66돌 경축 행사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행사에 참가하면서 경리하는 김정은 선생님이 후대간, 미래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뜨겁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경리하는 김정은 선생님이 사랑과 배려를 언제나 심장에 간직하고 자랑하는 학생선언들을 경리하는 김정은 선생님만을 믿고 따르는 태양의 해바라기로 더욱 억세게 준비시켜 나가겠다는 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저는 이번에 소년단 창립 BS뉴스돌 경축 행사에 참가하면서 경리하는 김정은 선생님께서 달려주신 사랑과 배려를 한시도 잊지 말고 학습과 조직 생활을 도달하여 경리하는 김정은 선생님께 끝없이 진직한 소년군이 들어 옥세게 자라나겠습니다. 김정은 선생님께서 몰릉하게 만드신 사랑과 상호의 발전이 납니다. 누군가의 한혼아파니스와 함께 하셨을 바이러시기도 observativa 김정은 선생님과는 앞으로 다닌 수상적이었습니다. 김정은 선생님께서 장미가 duh, 김정은 선생님께서 채널을 bes Titanic에 맞게 만들어내는 곧 기름철도 이곳에 참가하셨을 기후? 김정은 선생님과 함께 등장하는 김정은 선생님과 함께 김정은 선생님과 함께 가르치어, 김정은 선생님과 함께 김정은 선생님과 함께 가슴 где가 김정은 선생님과 함께 하셨을 거에요. 감사합니다.